제일 큰 구멍이 있어서 이건 배로 막아야 될 것 같아, 무조건. 그러네. 근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그러니까 물을 갖고 와서 여기 부어. 붓는데 실수로 여기가 붓는 건 괜찮죠? 안 되지. 야, 물이야. 물이야, 실수를 왜 하니? 구멍에 잘 넣으면 되는데. 이거 정확히 하는 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보야? 너무 여기 타격이 따르면 좋겠네. 구멍이 이렇게 큰데. 가자. 가자. 몇 분이라고요? 100초. 100초 가자. 진짜 우리 형, 누나들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. 화이팅! 오케이, 준비. 시작! 얼굴 붓지 마, 어. 얼굴 붓지 마, 어. 이거 될 것 같은데? 아, 못 돌렸다. 아, 너무 무거워. 물이 좀 diye. 아, 너무 무거워. 야, 물 너무 작아. 야, 물, 물 너무 작아. 물 너무 작아. 야, 물 너무 작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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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LGBTQ 밀 으시마 물 너무IDE. Goodbye, Neil! 나 광 galpD V LIVE estatus performance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가다가. 뭐하는 게 물이 차가워. 빨리 해. 빨리. 빨리 막으라고. 빨리 막아요. 무거운 걸 어떡해. 물 못 차가워. 물 많이 차가워. 아니 진경선 뭐 하는 거야. 무거워서 그래. 나한테. 방아지가 너무 무거워. 빨리. 하나 자체. 얼굴이 부어는 안 돼 누나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여기 밑에. 100초인데. 100초요? 100초 경과했습니다. 야 니들 장난을 안 쳤어도 됐잖아. 나 안 쳤어요 장난. 야 니들 장난 안 쳤어도 됐어 진짜. 나도 장난 안 쳤어. 바가지가 무거워서 그래. 하나 빼야 되죠? 하나 자 뺄 거. 케이크 빼. 케이크 빼. 생일인데 케이크를 왜 빼. 밥을 빼. 이거 괜찮은데?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. 야. 잡채? 잡채를 빼고. 잡채는 잔치를 빼고. 케이크 빼. 케이크 빼. 케이크 빼. 케이크 빼.